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영화와 구슬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상상을 해보시면 훨씬 재미있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거라서요. 무당이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뜻이 느끼고 치유해주는 일을 하는데 오늘은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한국의 현대사람을 보호하는 무당의 고통을 느껴주시고 위로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좋은 영화 보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가시같은 해오는 불같은 시절 춘추양등 분당들 하시고 하느니 여유롭고 만사형토 백사대길 대한민국은 국태민할 천재지변 없이도 하늘의 고통을 생각하는 일들 때리가 돼지고 우리를 생각하는 일들 때리위라고 하고 우리나라 예술인들 하시는 사업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살리고 인정받고 대한민국 세계에서 번뜩시게 도왔고 살리고 받아먹으려 하시오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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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게 도와주세소수가 내 도왔고 너는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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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많으세 내가 많세 몰고나여 몰고나여 칠성 제성님 칠성 제성님 삼신이 할머니 삼신이 할머니 새인 할머니 새인 할머니 공령을 하세요 감사합니다.